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CD가 전화는 경고하나 보라 기도합시다 아 안녕하세요 쏘린? 박수 라스트쇼 4박살 오신 분을 환영하고요 첫 팀은 한국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밴드 크라이스트 퐉크 예수와 섹스를 플랫폼 시작 야 잠깐 빨리 시작해 잠깐만 이 개 새끼야 빨리 하지마 빨리 바로 갈게 야 거기 건담 T 빨리 시작해 시작해 이 개 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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